약간의 경사가 있네요. 라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좋은 라인은 아니네요. 그래, 잘하잖아. 잘하는 놈이야. 그렇지. 양세탄부회장. 서드샷. 잘 친 것 같다. 괜찮아? 좀 큰가요? 오른쪽인데. 오른쪽입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내려올 거야. 안 내려와, 안 내려와. 컸죠? 퍼트 했을까? 아니, 아니지. 아니야, 그건 안 될 것 같아. 여기서 저거보다는 가까이 붙여야 할 찬스가 있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그럼 쓸게요. 아, 멀리건? 헐. 지금 박세리 회장님 멀리건을 쓰나요? 네. 샷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좀 완벽을 기한 샷을 가보겠다는 거죠? 지금 저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요. 부담스럽죠? 네. 지금 승부의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박세리 회장이 판단한 거죠. 멋있다, 멋있다. 제가 받아들일게요. 너무 멋있다고. 날개인 줄 알았어. 과연 세리머니를 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대결인데.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멋있어, 멋있어. 멋있다. 멋있어. 거의 뭐 이 정도 고민을 하는 것도 US 오픈 느낌으로. 내가 박세리님을 왜 원하고 있지? 박세리 회장 아주 중요한 어프로치를 맡게 됐습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보는데요. 클럽 바꿔야겠다. 바꿔주세요. 대박, 대박. 월드 클래스는 뭐가 달라도. 멈출 수가 없는데. 52도로. 왜 52도로. 지금 첫 번째는 공기가 좀 많이 차졌어요. 원래 거리보다는 나가지가 않아서 공기 무게도 있고 짧은 것보다는 뒤에 내려올 확률도 있으니 그것도 또 사용하는 거지 뭐. 짧은 것보다 길게 날 수도 있어. 뒷배고 쓴다고 하면. 자, 이제 멀리건 찬스 박세리 회장의 서드샷.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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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대단해. 짧지 않나? 짧지 않나? 안 차나? 박설이네. 이 기운. 존경스럽다, 정말. 신중하게 친다 싶더니 그쵸? 아니, 신중하니까 그냥 사실 다르니까. 빨리 가서 기이 받아와, 빨리 가서 기이 받아와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반 없다. 이러면 또 모르네. 지금 두 개는 버디펄. 하나에 팝펄. 그리고 버디 어프로치를 남겨놓고요.